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현재 제주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바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동쪽 먼바다, 제주남쪽 먼바다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남쪽 먼바다와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전해상이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제주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3에서 4m까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에 중기해봅니다. 제주 해상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3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까지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